자 우리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 얘기해볼 것은 우수한 품질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라. 뭐 너무나 도덕교과서 같은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죠. 하지만 굳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검색엔진을 위한 것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컨텐츠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 검색엔진 최적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예를 들면 메타태그의 디스크립션이나 메타태그의 키워드 같은 거에서 막 이 사이트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단어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주렁주렁 달아놓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구글 같은 검색엔진은 그것을 웹 스팸으로 인지하고 징벌적인 그런 걸 내릴 수 있어요. 검색되지 않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난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적당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검색엔진 최적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앵커 텍스트를 작성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. 자 앵커라는 것은 링크를 의미합니다. a 태그가 앵커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앵커 태그를 작성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그런 이름을 앵커로 지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앵커 텍스트를 작성할 때 링크의 이름이죠. 이런 걸 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. 자 어떻게 보면 구글 검색엔진 이 최적화라는 것이 여러분이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에 대한 좋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자 이름을 쓸 때 이런 거 있잖아요. 여기를 클릭하세요. 문서, 페이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랄까요? 사람들은 그것을 의미를 아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웹 페이지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어떤 링크가 어떤 정보를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앵커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앵커 텍스트를 잘 작성하는 것은 그 사이트를 구조화시키고 정보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리고 페이지의 url을 앵커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. 즉, 어떤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적어야지 그 페이지의 주소 자체를 앵커 텍스트로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링크를 눈에 띄기 쉽게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. 뭐 아시다시피 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파란색의 글씨로 표현이 됩니다. 그러면 저걸 딱 보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저것이 링크라고 생각하게 돼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링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클릭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css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저런 밑에 있는 밑줄, 색깔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하면 더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저것이 링크라는 것을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. 그럼 이제 제가 css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디자인을 좀 바꿔 볼게요. 우리 css 처음 보는 건데 자, 이렇게 style이라는 태그를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css를 넣는 겁니다. 여러분 css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. 우리 아직 css 안 배웠죠? 자, 지금 저기 제가 밑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얘들이죠. 얘들의 특징은 바로 a 태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쵸? 그러면 a 태그에 텍스트를 꾸며주는, 데코레이션을 꾸며준다는 뜻이죠.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하면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이 링크임에도 불구하고 밑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. 바로 그렇게, 이때 이제 사용한 것이 css인데요.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이게 링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예,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클릭 가능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보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제가 css를 일부러 조금 살짝 노출했는데 여러분, css 우리 아직 정식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.